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 동의 및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 동영상입니다.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발목이 수술을 안으로 접지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대를 보강을 해줘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국소마취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데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 말미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받으시면 되구요. 그래서 전신마취나 허리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수술의 마취과 선생님께 따로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등록번호를 쓰시고 환자 성함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뒷자리에 나이를 뒷자리에 성별을 나타내는 첫째 자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은 종이 서식은 이거랑 똑같겠지만 태블릿 PC 서식은 체라든가 배열 순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환자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번째로 진단과 수술의 위치. 진단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표시를 해서 수술을 결정할 거구요. 다만 마취 직전에 예약적 검사상에서 만성 족관절 화렝망염 증상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절경적으로 화렝망 절제술을 함께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수술이 동반되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표기를 할 거구요. 여기를 보시면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성 이라는 것은 발목을 안으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꺾으면 사진에서 보면 발목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당연히 인대가 끊어진 거구요. 좀 덜 벌어지더라도 발목을 앞으로 당기면 발목이 쑥쑥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앞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빨간거와 아래에 있는 빨간거와 손상을 받아서 그런데요. 이걸 전 거비인대라고 하고 이걸 종비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접질리면 이 전 거비인대가 제일 많이 끊어지고 이 종비인대가 두번째로 이제 끊어지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꾸매거나 이 두 개를 다 꾸매거나 하는 수술을 하는 거구요. 가끔 보면 전하방 경비인대라는 거에요. 전하방 경비인대가 여기가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가 흉터처럼 두꺼워진 분들이 여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두꺼워진 뇌를 잘라내는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건 바셋병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을 하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후 거비인대입니다. 후 거비인대인데 이거는 잘 안 뜯어집니다. 표시만 해 놓은 거구요. 발목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 비골이고 이게 경골인데 안쪽 복숭뼈, 바깥쪽 복숭뼈, 바깥쪽 복숭뼈, 아래에 작은 뼈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비골하, 보골이라고 하는데 수술할 때 떼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족관절 불안정성이 잘 유발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거골하 비골은 대개 이 전거비인대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골하 비골 여기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전거비인대를 여기에서 예일로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마취 직전에 예약적 검사상에서 만성활약망염 증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절경에서 활약망 절차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발목 관절 안에 만성활약망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절경으로 구멍을 뻥뻥 뚫어서 발목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관절경으로 보고 이런 활약막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하는 거고 증상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족관절 외측 직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에 대한 설명이고 만약에 이 활약망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족관절 관절경 활약망염 수술을 마친 후에 치과의 자세에서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치과의 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바로 누워서 하는 게 수술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수술하는 걸 치과의라고 하죠. 치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절개는 어떻게 하냐면 발목 관절 옆에서 보면 외측 복술병인데요. 수술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피부절개가 좀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표시한 대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발목을 뒤로 확 제끼면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주름 따라서 절개를 하면 수술하고 나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저는 시행을 하고 피부절개를 하면 피부절개는 어쨌든 피부신경을 손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이 주위로는 감각이 좀 둔해진다는 거 남의사 같고 둔해지고 이상하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천비골신경과 비복신경에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절개 부위 앞에 보면 여기로 천비골신경이 지나가고요. 여기로 비복신경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절개를 할 때도 그 신경이 손상받지 않게 절개를 주의해서 잘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피부절개 후에는 하방신전 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임대도 아니고 힘질도 아닌데 되게 얇은 막인데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 또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 이런 것처럼 아주 튼튼한 조직이에요. 얇은 조직 이걸 방리해서 나중에 또 이거는 추가로 덧대서 튼튼하게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방신전 지지대를 방리를 하면 그 안쪽에 관절주머니가 보여요. 안쪽에 저 깊은 곳에 안쪽에 그런 관절주머니를 잘 절개를 하면 전하방경비인대 랑 전거비인대 랑 종비인대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인대인데요. 쭉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방경비인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이게 여기에서 관정당을 절개하고서나 살짝 뒤집으면 이 세 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그래서 어디에 이상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비고라부골이 있는 경우 아까 사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고라부골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고라부골이 있을 경우 이걸 제거를 하고 확인을 한 이 세 개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전하방경비인대 이렇게 해서 병변이 있으면 이것을 잘 다듬어요. 잘 다듬고 깨끗하게 해서 봉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뼈 이 비골이죠. 이 비골 뼈에다가 구멍을 뜨든지 아니면 나사못을 고정할 수 있게 터널을 내든지 해서 전거비인대 종비인대를 봉합사로 봉합을 합니다. 얘랑 얘를 이 뼈에다가 봉합을 하는 거 꼬매는 겁니다. 얘의 병변이 있는 것은 병변을 잘라내는 거고 얘하고 얘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의 병변은 제거를 한 다음에 튼튼한 정상조직은 이 비골 바깥쪽 복숫배에다가 꼬매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측 측근인데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대가 매우 가늘거나 약할 경우에는 인조인대 공정권 자가권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조인대라는 건 끝나팔리거든요. 두꺼운 실 같은 게 있는데 안 녹는 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던가 동전권이라는 건 제품으로 나와 있는 사람 사람의 기부자가 준 그런 다른 사람의 힘줄 자가권이라는 건 본인의 힘줄 수술실에서 비골건 비골건 아클레스건 이라든가 다른 건 조금 쪄서 조금 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거비인대라든가 종비인대라든가 이것은 봉합술이 아니고 재건술입니다. 추가로 봉합해서 재건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봉합을 하는데 이 전거비인대 또는 종비인대가 너무 가늘거나 없어서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될 때는 봉합술이 아니라 재건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시술을 이제 했으면 인대를 하나 또는 하나 두개를 봉합 또는 재건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방신전지지대를 외과 골막과 중첩되게 재봉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하방신전지지대에 아주 얇은 튼튼한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막이나 골막처럼 그거를 이 비골에다가 다시 땡겨서 꿰매줍니다. 그러면 얘가 튼튼해요. 안으로 잘 안 접히게 됩니다. 얘는 접히게 얘는 접히는데 얘가 안 접히게 하는 거죠. 덜 접히게 그런 다음에 피하지방 지방층을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아래 조직을 봉합을 한 다음에 연부조직 피부를 봉합을 하고 피부 봉합은 나일론 또는 의료용 테이프 피부 본드 등으로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수술 자체는 끝나는 겁니다.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 후에는 반기부술을 유지하다가 수술 후 3에서 7일 정도 경과 후에는 부종이 가라앉으면 저 같은 경우는 뒤꿈치 개방형 팔자 통기부술을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통기부술인데 이렇게 뒤꿈치가 다 보여요. 뒤꿈치 개방형 통기부술 그래서 저는 이거 수술이라고 해서 바로 걸으라고 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이따 갔는데 어쨌든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가 가볍고 여성인 경우에는 3주 정도 하고요 몸무게가 무겁고 키가 크고 남성같은 경우는 4주 정도 합니다. 그런거 알고 계시구요 그래서 반기부술을 했을 때는 살살 걸으라고 하고 통기부술을 걸을 때는 일반 보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의 방법이고 의사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냥 일반 통기부술을 하는 분들도 있고 통기부술하면 발목 운동을 못하잖아 그래서 보조기를 해가지고요 가벼운 보조기가 있어요 보조기를 해가지고 이 운동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의사선생님도 있고요 나는 그것도 싫어 발목 보호대면 충분하지 뭐 튼튼하게 했으니까 해서 그냥 발목 보호대 발목 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잘 감는 거 그런 걸로 만도 유지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각자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게 절대 옳다라고 설명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이고요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경적 만성 활약막이 있을 경우에는 활약막 졸제술을 이런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이었고 다음에는 소독과 입원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것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대개 이제 째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보존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이거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하면 수술 받으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들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보시고 지시에 따라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지루한 수술 후에는 발생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의 치료 과정에 낮은 순흥도 특히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수능도 낮은 거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지에 따라 따라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 분께서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찢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염부조직 감염 진물막 나라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의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 유착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아래에 있는 조직하고 엉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는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 붙어 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를 여기서 빡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사례 이만큼이 남의 사례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이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가 감각이 조화가 돼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 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이런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골수강매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는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게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혈증 아이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혈증 이것은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혈관에 정맥이라던가 혈관에 피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덕이 이제 정맥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제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덕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덕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하 돌아다니시다가 피덕이 혈관에 있던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예방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스타킹도 하고 혈전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 안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 때 압박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 다 쪼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룩 나오면 피는 나요.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신균경색 뇌경색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용해제 같은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든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신경짐 뇌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긴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 환자에서 등록이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신경도 수술이 있고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섬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고 막 헛소리 하시는 거다. 이상한 말씀 말하시고 특히 이제 전신마취하의 큰 수술 고관절 허리 큰 수술 하시는 고령이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 발생하는 데는 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핫대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 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뉴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치병, 폐쇄성 동맥경환, 즉 흡연, 심한 염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러면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의식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 폐쇄성 동맥교과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염증이 있거나 다른 데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부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의사의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의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염부조직 결성 부위에 콜라간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꽂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 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것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폐자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점맥 등 환자분들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을 당연히 잘해야 했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함으로써.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하신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 놓을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 보는 건 안에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 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 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디어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기코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술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회복을 또는 통증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의 관절 젊었을 때의 힘줄 젊었을 때의 근육 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 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행위 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결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본능된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크로즈 라고 하는데요 열고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에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세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역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스프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프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구가 관절운동 범위 시작시간 그리고 시작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관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실제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퇴, 족보, 족관절 부위, 수술자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어서 8번, 8번, 9번 마취에 관한 설명 마취의 주의사항 및 후유증 한병증 그런 다음에 수술과 마취의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전에 이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와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 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국소신경차단수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 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 발목 발 수술 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어 수술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어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이 대퇴 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올라가셔 네 세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 때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 때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강하게 조여놔요. 근데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뻐근하게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후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금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고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주입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였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내 기관내 삽관 급할 때 그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이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동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닛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삭감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왜냐하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2병 3병 4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드리냐 소주 1병 2병 3병 3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비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이나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동의서 어떻게 해서 이해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읽어보시라고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를 제기하자는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째으면 흉터가 생기고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수술 후유증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삼사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 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 의사 저가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 상황 저희집에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동의 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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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